그렇죠 아 기운을 거쳐 아 아 진짜로 비치는 내 맘에 깨가 조려워 그 눈만 안타서 숨은 눈빛 다운 날이 다 겨우소 너랑 나랑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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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채고 첫째 전 니가 있던 미래야 또 내 이름을 내가 먼저 여보 지금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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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d 네 처음 너 너랑 너랑 우리 우리 존려 내 너랑 너 너랑 그렇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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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에 더 보지고 지금 지금 네가 있던 미래라도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엄마 부른 어린이의 뵙어요 날 알아보셨어 늘 기억나게 저녁 그리게 왔던 아이 상태대로 믿지만 널 잊지 않게 봐 내 손끝으로 돌리며 시계 바늘아 자려봐 조금만 더 밝힐까 봐 눈독한 꿈 마법을 공밥 너랑 난 간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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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 시골은 끝에 난 네가 있던 미래라도 다시 내가 해냈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줘 너가 있던 미래라고 이제 ちょっと 안 돼 지금 아시겠죠? 고마워 한국 더 할 거예요 아 되게 진짜 정말 정말 하남시회를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낯설지 않을까 오랜만에 오는 거로 걱정을 했는데 아직 그래도 하남시회는 그때 뭔가 그런 기운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반가워요 반갑고 거기다가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막 노래도 크게 따로 불러주시고 반겨주셔서 네 되게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이라서 네 좋은 날에도 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곡으로 좋은 날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불꽃놀이도 끝까지 재밌게 보고 가시고요 네 오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아이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